다음은 KT 유병철 팀장님께서 KT Immersive Media Business Overview라는 주제로 KT 사례를 통한 실감 미디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유병철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에서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맡고 있는 유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넥스트 미디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KT에서 현재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서비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와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 그리고 KT가 하고 있는 미디어 실감형 미디어 사업 소개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는 통신 인프라 발전과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통 미디어라고 하는 TV라든지 신문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일방향적으로 전파를 주는 그래서 수신자는 그 전파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형태의 시청이었습니다 하지만 LTE가 나오면서 IPTV라든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이제 내 전파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G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실감형 미디어, VR, AR, MR,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실감형 미디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용자가 내 컨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은 형태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니저들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와이드맥스라든지 내 집에서도 어떤 와이드맥스와 같은 큰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어떤 VR, HMD라는 장비를 통해서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게 되었고요 실제 현장에 가지 않아서도 스포처 경기라든지 뮤지컬, 공연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SNS에 아주 익숙해져 있으신데요 이 VR이나 AR을 통해서 원글에 있는 친구들을 내 한자리에 모아서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실감형 미디어의 한 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감형 미디어가 사실은 현실에 정강영화할 수 있는 AR 부분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VR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혼합현실 그 다음에 확장현실이라는 XR까지 좀 다양한 분야로 실감형 미디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감형 미디어가 여러분들 굳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는 아주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VR 잘 알고 있는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VR 전문 영화에서도 VR이 새로운 세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즐기고 서로 전쟁도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AR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영화에서 발렌티노 릭 배송 감독의 영화도 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어벤져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AR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감형 미디어는 3D 입체감을 통해서 초고화질의 컨텐츠 이런 오감을 또 현실화시키는 어떤 실감형 컨텐츠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에 또 소비자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감형 미디어를 넥스트 미디어라고 칭하고 미래의 올 컨텐츠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감형 미디어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주기 때문에 공감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미디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1인칭 참여자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좋은 공감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일례로 스탠포드에서 노숙자들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주는 어떤 설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사용자들에게 노숙자의 삶을 VR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 투표를 했더니 어떤 노숙자 삶을 VR로 보지 않았던 집단에 대비해서 22% 높은 어떤 찬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여행이라든지 커머스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VR은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HMD라고 하는 전용 단말이 발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VR 시장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4년 정도의 카드보드 형태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뒤에 바이버라든지 오큘러스에서 나온 어떤 PC 연결형으로 해서 고용량의 컨텐츠를 구현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일단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정도부터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 독자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무선으로 만들어낸 HMD가 보급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가정에서도 VR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HMD는 디바이스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머지 어떤 기술적인 것도 많은 동반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360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좀 보편화됐고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이제 주위의 많은 분들이 360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인테렉션을 할 수 있는 식스토프, 그 다음에 센스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연구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인프라 쪽인데요 워낙 VR이 좀 360으로 되다 보니 고용량의 콘텐츠다 보니 끊김없이 갈 수 있는 무슨 네트워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R 부문은 모바일하고 전용 단말 중심으로 사실은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에서 많이 보셨듯이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스의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B2C 형태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AR 글래스라고 하는 전용 단말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장비가 좀 고가이다 보니 어떤 기업, 산업에 적용하는 B2B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R 부분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AR은 현실 속의 정강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전에 마크로 시작했던 어떤 객체 인식 기술이 이제는 자표를 통해서 상황에 있는 기기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래픽의 정교함 현실과 가상을 정교하게 맵핑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서 나가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VR과 AR이 어우러지는 MR이라는 분야도 있는데요 사실 MR이라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KT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지금 현실의 어떤 공간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사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KT의 사업에 있을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코로나가 이렇게 좀 확산하면서 어떤 버추얼 스튜디오도 MR의 한 형태로 부각이 되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R은 어떤 프로젝션 맵핑 기술 그리고 어떤 객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잡아낼 수 있는 모션 센서라든지 어떤 터치 센서, 트래킹 센서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감형 미디어 중에서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유사 홀로그램이라는 형태로 극장들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KT에서도 그런 극장들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의 간섭 현상을 활용해서 실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홀로그램도 새로운 한 영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공연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현재 교육이라든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가고 있으니 어떤 실감형 미디어가 VR, AR뿐만이 아니라 MR, 홀로그램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감형 미디어가 지금 우리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감형 미디어는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즐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이라든지 제조, 스마트 오피스, 건축, 광고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VR 테마파크, VR 체험존은 쉽게 보실 수 있고 VR 생중계를 한다든지 아이돌들, 셀럽들하고 VR 팬미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AR 게임을 한다든지 어떤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의 실감형 미디어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사실 기업들이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실감형 미디어가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정교화는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DHL이 AR 글라스를 활용해서 물류의 재고 파악을 한다든지 쇼트지를 찾아낸다든지 동선을, 체단글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쪽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팩토리의 어떤 공정들 레드와 AR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3차원의 어떤 면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지금 다양한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KT하고 해서 현대중공업과 AR형 어떤 팩토리가 불성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커머스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마트가 일 예시로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케아가 사실은 어떤 AR 형식의 어떤 가구 배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디올에서도 사실 패션쇼도 했었고요 서비스 모든 우리 분야에서 실감형 미디어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저희들은 교육 헬스 분야라고 봅니다 이쪽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서비스들이 실감형 미디어가 접목이 되면서 좀 더 효과 있고 효율적인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야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감형 미디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KT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감형 미디어 사업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감형 미디어가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KT가 사실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홀로그램 극장을 만들어서 아이돌 가수들의 홀로그램 공연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시절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고객들이 늘상 보기 힘든 어떤 셀럽들을 아이돌 공연을 홀로그램으로 많이 보셨었고요 그 이후에 프로야구 VR 생중계도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 U20 월드컵 공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VR에서 서비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올인원 HMD를 저희들이 출시를 했고요 MR 형태의 어떤 체험존들, VR 형태의 체험존들을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의 소리를 듣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좀 이렇게 경량화된 그래서 스크린 형태의 MR 상품인 KT 리얼 큐브도 출시를 했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사업까지도 확장을 해서 실감형 미디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T 슈퍼 VR에 대한 소개입니다 KT 슈퍼 VR은 스탠더론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MD 자체가 하나의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PC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급을 받아서 KT가 자체 수급한 1만여 평의 VR 영상이나 게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18년도부터 2년간 일반인들한테 보급이 되어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VR 영상뿐만이 아니라 와이드 맥스 영화 일반적인 클립 영상, 스포츠까지도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여러 시사 할 수 있는 교육 게임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휴를 통해서 면접을 보기 위한 면접의 신이라는 컨텐츠 아니면 화상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 그다음에 칩을 볼 수 있는 VR, 복덕방 이런 다양한 형태로 아이템들이 컨텐츠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슈퍼 VR이 출시되고 나서 KT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올레TV입니다 그래서 IPTV하고 HMD의 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래서 VR 환경 속에서 IPTV의 전 채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HMD를 통해서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VR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훈련 서비스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부산대학병원하고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을 했고요 실제 편측무시라는 반쪽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신 환자분들한테 뇌질환 환자들의 운동 기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병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임상실험의 결과까지도 적용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의료 쪽에 VR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동시간, 어디 멀리 움직일 때 사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슈퍼 VR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한일고속페리, 제주도 가는 배, 시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볼 수 있게끔 제휴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진웨어하고는 올 8월에 별도 제휴를 해서 기내 환경에 맞게끔 VR을 공급해주는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R 시장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커머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창올림픽 때 AR 마켓이라는 걸 최초로 시연을 했고요 그 이후에 농수사 홈쇼핑에서 적용을 해서 실제 상용화도 이뤄낸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의료 쪽에 근역 외상센터 어디서 구급차라든지 헬기 간의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형태로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MR 부분인데요 MR은 워낙 믹스드 리얼리티라서 분야가 다양하긴 한데 저희들은 프로젝트 맵핑 형태의 MR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현재의 공간을 프로젝트 맵핑을 통해서 가상 공간화시키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센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치를 인터랙션을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MR 스포츠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시절에 18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 3년의 이 공간을 프로젝트 맵핑을 통해서 농구장, 또 컨텐츠를 바꾸면 축구장, 컨텐츠를 바꾸면 피구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시절에 사실은 워낙 황사가 심해서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실내 공간을 가지고 학교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12종의 스포츠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컨텐츠만 변화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직용이 되고 있고 실제 롯데백화점에서도 이 부분을 높게 봐서 소비자들한테 소개하고 1년간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형태를 봤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터치 센싱을 활용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좀 주면 좋겠다 하지만 교육과 운동 효과를 주지만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겟디 실감형 컨텐츠를 26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부분들은 뇌훈련을 좀 하는 부분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서울 삼성병원의 뇌훈련센터하고 제휴를 해서 컨텐츠 검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원에서 스피노프한 스포츠인텔리전스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컨텐츠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사실은 출시를 한 상품인데 용산구청이라든지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됐지만 탭스 카메라든지 어떤 센싱 카메라를 통해서 내 좌표를 찾아내고 어떤 스켈럿던 좌표를 추출해서 이 움직임을 인트랙션하는 기술로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내 최초로 홀로그램 극장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극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고하신 유제아를 저희들이 복원도 해서 스위스오로라는 현직 가수와 뚜웨 공연도 진행을 했었고요 5G가 나오면서 한국하고 미국 LA 간에 홀로그램으로 화상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5G의 어떤 초저지연 형태로 해서 고용량의 홀로그램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홀로그램이라든지 뮤지컬, 교육 관련한 콘텐츠를 저희가 한 10여 종 정도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선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요 일반 2D 디스플레이의 어떤 광합필트를 통해서 3D처럼 보여줄 수 있는 라이트필더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초 정도만 되면 어떤 샤이니지 형태로 일반인들한테 좀 보급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VR 체험관, MR 홀로그램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실감형 미디어를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소개는 됐고요 저희들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KTS는 2014년도부터 일반인들한테 선보였고 그 전 1, 2년 전부터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실감형 미디어, VR, AR, MR, 홀로그램 분야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접근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또다시 디벨롭시키는 선선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앞으로 미래가 있냐 그래서 저희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통해서 많은 어떤 사업의 기회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컨텐츠 영역이라든지 디자인 영역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기업 쪽에서도 새로운 분야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실감형 미디어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 KT는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체적인 컨텐츠 개발,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역량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관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우리나라의 실감형 미디어가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데 밸류체인을 이렇게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고요 실감형 미디어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 세상이고 지금 넥스트 미디어로 저희들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병길 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KT에서 여러 가지 실감 미디어를 이용한 산업 분야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 MBC 뉴스 마칩니다